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띠고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띠고니 옵시다 에트렐레 장착식의 날입니다 자 또 에트렐레 제작하면서 또 많이 두었지만 또 운도 좋았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또 완성을 또 하게 되었네요 자 또 최근에 진짜 스펙업을 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스펙업이 또 남았고요 최근에 한건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33포에 30퍼 그리고 보보공으로 바꿨죠 보보공을 그 다음에 이제 견장도 이제 33퍼로 이제 또 바꾸면서 또 스펙업을 했는데 또 카밍 부산이 견장이더라고요 좋댔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또 맞춘 우리 뚝배기부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덤 뚝배기와 또 함께 맛봤고 36퍼 865 뚝배기 놀금 완작이고요 이거는 럭2에다가 06장 110위에 5퍼 자 그리고 상위 에디 직장을 제가 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 110위에 6퍼에 33퍼에 866인데 근데 윗잠을 정확한다 근데 그것보다는 매몰 나오면 트라이드 올 추가금 교환 자 그 다음에 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지 초 130위에 5퍼 33퍼에다가 앱당이 013 럭6퍼인데요 에디 나중에 또 바꿀 예정이며 여러분들 지금 하체가 좀 부실해요 바지는 근데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원래 너무 좋은 바지여가지고 소봉이 이렇게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에디를 바꾸면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브레이크 펜던트입니다 자 이번에 또 초업이 원래 제가 72의 5퍼센트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33퍼에 7분 4퍼 4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 이제 어디가서 명훈 방송본다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 이용시오 아 고맙습니다 자 환상계산기 자 핸드스틱 8만8천3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다 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다들 만들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뚝배기 7만9천6백9십6에서 착용 와 스탯시 일단 이거 아니 잠깐만 얼마 오른거야 야 미쳤습니다 1489 올랐고요 하나에 자 상이가 이제 이거 대가리 끼니까 650만 올라와 와 씨 착용 와 야 상이 씨 진짜 개호자 아 뭐야 1900 올랐고요 1900 착용 와 바지는 그래도 에디가 에디가 속이라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900 올랐어요 905 자 일단은 스탯만으로 4천2백9가 올랐습니다 3세트 자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펜슬 나왔습니다 데이브레이크 펜슬 이것도 이제 또 올라갑니다 착용에 거래할 수 없다 간다 이야 자 도미랑 또 바꿔서 90%와 363 올랐어요 363 7만9천6백2십5에서 8만4천3백5십8이 있습니다 와 자 구 01개가 그냥 kg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냥 거뜬 dön여버렸고요 93천 3천 카 이제 리턴하고 신발도 이것도 바꾸면 9.5 이상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9.5 이상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와 오늘 지금 환산이 많이 오르네 태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푸루 한번 쳐보고요 짬마포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여축 넣고 엠퍼링크 쓰고 에투더 쓰고 시드링 쓰고 오케이 6단계 진입소 오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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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여축 있으니까 한 번 더 미생나무 쓰고 여기서 소환수도 다시 한 번 리필 그여축 쓰고 의신나무 쓰고 분들 의신나 쓰고 미래 쓰고 오케이 1필 1필 딱 터뜨려주고 아 1필 안갔나 서버래 오우 3만 가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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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우 딱 3만 아 딱 3만 오케 크으 오늘의 목표였다 오 오늘의 목표였다 제 첫 번째 목표 여러분 3만대까지만 합니다를 달성했네요 호영 키우면서 드디어 3만대 달성했습니다 어 잠깐만 나 처음에 천진 환영 썼니? 구여축만 쓴 거 아니야? 구여축이랑 천진 잠깐만 아 야 찍었잖아 얘들아 못 찍었으면 이제 어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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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카오스 더스쿨 왔습니다 자 1필차 제대로 한 번 맞춰보자 스미 퍼솔 그리고 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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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스로 올라 가주면서 엠버링클 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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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필 딱 맞춰 주고요 화요 과연 우와 에스파 자 의지 바로 쓰고 와아씨 이브레 아 잠깐만 야 일긋이 잘하면 되겠는데 하아씨 와아 와아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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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와아 야 이거 원래 극딜 하고 8..90조 정도였는데 딜이 존나 세졌습니다 이게 1필 딱 맞추니까 대결에 다 터졌.. 루칸마귀산이랑 새신발 새로 가야겠지 아 루칸마귀산 새신발 진짜 일각딜이야 이거 어? 공포패턴도 안보고 거공을 먹으려고 한다고? 자 갑니다 극딜 자아 일격필살 딱 터져줬구요 그래서 여기서 파인드 자 여기서 근데 빠다 데미 닿았냐? 그렇지 다하면 그만이야 100조 1격팀 100조 고맙습니다 편들 계속 편들 넣는게 깎이는게 보인다 자 이건 이제 90초 스위칭 잠브링클, 레트나, 씨드링 자 의지쓰고 1필 어어 사망팀 어어 사망팀 아 잠깐만 아 이거 없어졌다 이거 다음 턴에 의지좀 넣을게요 토로때문에 의지 빼버렸더니 차가자가지고 아 근데 살짝 아쉬웠다 솔직히 더스크가 존나 맛있었다 인정 등캐를 나쁘진 않았는데 아 이거 좀 더 빨리 팰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자 간다 향가 어 드랍 필요없어요 오케이 영암볼 하나? 오케이 기분좋아오네 자 다음은 힐러 아 근데 힐러 어 힐러도 좀 기대되긴 한데 아 절대 의지 끼지마 오케이 절대 의지 끼지마 어 뭐야 아 이사님 여기 안났네 됐다 자 의지끼고 뚝딱 고 구석에다가 힐 좀 깎이더라도 자 쟤넨 부적 스타트 굿딜 여기서 바인드 개피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독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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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따를 좀 빨리 때리자 아 두졸 50% 까는 50% 아 그때 좀만 잘나왔으면 나 빼기 전에 끝났을거 같은데 아 빵곤이 너무 안좋네 빵곤이 처음에 피를 다 깎았어 그리고 지금 피통 까이는게 힐 쓰기가 뭔가 아까운데 대충 그때 써야겠다 이거 돌면 바로 써야겠다 자 대충 재내무정 대충 네토다 아 네토 안켜줘 야 씻는거 안켜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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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 어 피 어 확실히 뭔가 이런 제약조건들이 걸려있는 애들은 아 좀 짱이나네요 결국에 극딜을 두번 돌려야되는 상황이 나오면 안되는데 어 자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카오스 가인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죠 이새끼는 그냥 피통만 많은 돼지 자식입니다 돼지 자식 자 엠버링크랑 시즌 올리고 얘가 이제 테이프할거에요 그러면 얘때부터 제네블 써 오케이 1필 터트리고 여기서 바인드 와 뭐야 노그룩이야 지금 와우 야 이거는 그룩이때 그냥 끝났네 살아있어라 목닫고 기다리고 있어라 금방 간다 자 엘버링크 딱 씨드링하면서 미생감배 일결핏살 하고 군대조기 흥 빠타 남았죠 빠타 남아있는 부분 유니온 행운 하고 빠타 여기서 때리겠습니다 빰빰빰 뜻깐 쪽팽이 cut 왜 안나오지 아 맞다 아 영무구나 서브레콜렌졸 유명한 거 같네 눈치 떨나 에틀렐과 지능을 맞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 그거하자 루시드 루시드 1페이지에서는 호랑이 소환만 2페이지에서 바로 급퇴 쓰면서 2-3패 바로 루시드 여기서 이렇게 바인드랑 7림까지만 써주고 형들로 일단 잡아서 넘어간다는 마인드 야아 형들도 좋아 3 2 1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웨폰 퍼프링으로 바꾸고 바로 급퇴해서 3회까지 자 부신남무 여기서 사부님 맛좀 봐라 하고 에버링크 쓰고 자 여기서 끝까지 갑니다 자 강공 쓰기 전에 잡아주고 오케이 개패 컷 빠타치기존에 키럭갓 오케이 빌드 맛있었다 어? 자 머거니벨트는 아 놀금 아 놀금 아 놀금 아 놀금 요정 느낌 후회가 많이 강요했어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에트에 이제 또 풀로 끼고 한번 오늘 또 보스 맛봤는데요 동작 리필하고 젖세져서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얼마 버신건가요 닥치세요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다들 덕분에 스펙업 이렇게 열심히 달렸고요 여러분들 카링이랑 리브띠도 제가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요청하다가 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스펙업 결과 다시 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요번 영상 일단 녹화 한번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79,000에서 93,290이 찍었고요 추억전승권 때 이제 제가 추억전승을 좀 못해서 좀 손해봤던 것들을 좀 에트로 약간 좀 매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후영 스펙업 완 굿